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데이터 타입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데이터 타입을 잘 이해가 된다 그러면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셔서 이 차근차근 수업을 보다 보면 나중에 데이터 타입을 보셨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뒤에서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될 것은 꼭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데이터 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의 양이 있죠. 여러분의 하드디스크 생각해 보세요. 하드디스크가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하드디스크가 있고 더 적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하드디스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단위,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는 비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트가 가장 작은 단위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길이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 미리미터죠. 이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미터로 우리가 숫자를 표현하다 보면, 길이를 표현하다 보면 너무 많은 숫자가 필요로 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어떤 것을 도입하나요? 바로 단위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고 미리미터보다 더 큰 단위는 센티미터죠. 센티미터보다 더 큰 단위는 미터고요. 이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로 여기 적혀있는 이 순서가 바로 데이터의 크기의 더 큰 단위들이라는 뜻입니다. 비트보다 더 큰 것은 바이트고요. 바이트보다 더 큰 것은 킬로바이트고요. 킬로바이트보다 더 큰 것은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이렇게 나가는 거죠. 현 시점에서 페타바이트가 언급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엑사바이트가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테라바이트까지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언급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비트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비트는 무엇이냐면 숫자로 치면 0과 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컴퓨터를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기계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0과 1이고 바로 그 0과 1이라고 하는 단위를 비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가 왜 0과 1로 구분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컴퓨터가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컴퓨터는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죠.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전기가 켜지고 꺼지고 이 두 가지의 상태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특성을 0과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알파벳 A는 화면을 좀 바꾸죠. 알파벳 A가 있어요. 그럼 이 A는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어떤 숫자로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이런 숫자로 저장이 됩니다. 즉, 이게 바로 비트인거에요. 비트. 즉, 비트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죠. 0과 1을 이렇게 조합하면 A가 된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B를 저장을 하면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이렇게 되고요. C는 이렇게 됩니다. 즉, 0과 1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A가 될 수가 있고 B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컴퓨터 안에서는 이것은 A고 이것은 B고 이것은 C지만 이렇게 이 진수를 보여주면 그게 A인지 알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B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ABC같이 작은 단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어떤 한 데이터가 소설의 분량이라든지 아주 큰 분량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바꾸면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비트라고 하는 형태의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지정을 하는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자 정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0을 기준으로 해서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숫자가 정수죠. 그리고 이 정수는 뒤에 소수점이 붙어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수형 즉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여러분이 선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앞에다가 byte라고 붙여주게 되면 이것은 byte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byte는 정수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hort도 정수고 int도 정수고 long도 정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수를 담아낼 수 있는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정수의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위에 있는 편을 일단 보지 말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예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a 그리고 앞에 byte라고 하면 우리는 a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그 변수에는 byte라는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byte에 해당되는 것을 위해서 찾아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byte의 메모리 크기는 1바이트고 표현이 가능한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양수 127까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라고 하는 이렇게 byte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된 a 변수에다가 1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a에다가 127을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a에다가 128을 대입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클립스에서 한번 예제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우선 저는 패키지를 생성을 했고요. 이제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int 데이터 타입 데모라고 하는 이 소스 코드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byte byte a는 1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실행했을 때 아무런 메시지가 안 뜨죠? 별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28이라고 입력하고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a라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byte인데 byte는 최대 양수는 127까지 저장할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이 변수의 더 큰 숫자를 여러분이 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표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죠. 표로 돌아가서 바이트는 최대 127까지를 저장할 수 있는데 숫 같은 경우는 32,767까지를 저장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 형식을 숫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숫으로 바꾸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표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적은 숫자만을 표현할 수 있는 바이트를 굳이 사용할까? 이렇게 많은 범위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겨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메모리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변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의 메모리,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맥락에서 얘기하는 메모리는 우리가 보통 램이라고 부르는 메모리 있죠?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칩 바로 그 램의 크기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 램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바이트라고 이렇게 해서 변수 a를 선언하게 되면 여러분이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1기가, 2기가, 4기가, 16기가 이런 식의 용량이 있을 건데 그 용량에서 1바이트만큼의 메모리를 이 용량을 이 a라고 하는 변수를 위해서 활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바이트만큼 메모리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롱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하면 이렇게요. 롱 a 이렇게 하게 되면 이 a의 데이터 형식은 롱 타입이고 롱 타입은 8바이트의 메모리를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 바이트보다 8배나 많은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변수에 데이터를 담는데 그 담기는 데이터가 도 우리나라에 도 있죠?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강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도에 대한 정보를 변수에 숫자로 담고 싶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이 변수에 1이 들어가면 그거는 경기도란 뜻이고 2가 들어가면 전라도란 뜻이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바이트를 하면 이 변수는 바이트 형식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행정구역 도는 여기 있는 이 숫자로 사실상 고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혹시나 통일이 된다거나 또는 행정구역이 더 세분화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27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으로 바이트를 지정해도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메모리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바이트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롱형을 디스트릭트라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하게 되면 8배나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게 된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물론 여러분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규모가 작고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시스템이 아주 높은 메모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슈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또 만약에 여러분이 짜고 있는 프로그램이 인구를 우리나라의 인구를 변수에 담아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을 때 이 population이라고 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으로 여러분이 바이트를 지정하게 되면 이 변수에는 최대 127가지의 양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5천만을 대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이 바이트가 아니라 인트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인트 10억, 20억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전 세계 인구를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인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롱형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수가 있고 그 변수에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다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표현 범위를 갖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함께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적당한 적합한 선택을 잘 하셔야지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똑같은 얘기인데 관점을 좀 바꿔서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이 각각의 변수는 둘 다 롱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런데 A에는 이렇게 큰 숫자가 들어가 있고 B에는 이렇게 작은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 이 A와 B라는 변수가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둘 다 8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것은 뭐죠? A라는 변수는 int 그리고 B라는 변수는 롱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변수에 들어있는 값은 이만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다고 했을 때 변수 A와 변수 B가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할까요? 변수 B가 변수 A보다 두 배의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롱형은 8바이트의 메모리를 소비하고요. 그리고 int는 4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숫자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수가 어떤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냐에 따라서 그 변수가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메모리의 용량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메모리를 여러분이 지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의 메모리 변수를 어떤 데이터 형식으로 지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int형을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정수는 그냥 int를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int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다면 정수는 int를 사용하시길 바라요. 왜냐? int형을 처리할 때 CPU의 처리 속도가 더 빠르고 int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충분히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더 큰 데이터 타입을 더 큰 데이터를 더 큰 숫자를 표현하고 싶다면 int가 아니라 long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int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정수형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수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 부분들은 쉽습니다. 자, 실수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예, 플러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더블이라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 형식이 있는데요. 요 두 개의 데이터 형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플러시 4바이트, 더블이 8바이트의 용량을 메모리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숫자를 표현하는 범위는 이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큰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실수형인 경우에는 더블을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수는 int를 쓰시고 실수는 더블을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의 데이터 타입을 좀 알아보면요. 문자의 데이터 타입은 더 단순합니다. 이 문자의 가장 최소한의 데이터 타입은 이겁니다. 뭐, 차 라고도 하고 뭐, 영어로는 실제로는 캐릭터죠. 자, 캐릭터는 2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구요. 이 캐릭터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문자는 모든 유니코드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니코드는 뭐냐? 유니코드는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문자들이 있죠. 한글일 수도 있고 영어의 알파벳일 수도 있고 또는 한자일 수도 있고 일본어일 수도 있고 라틴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전 세계의 모든 알려져 있는 문자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대한 문자 코드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a는 이진수로 뭐고 b는 비트로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 바로 그러한 정보들 a는 이진수로 뭐다 b는 뭐다 이러한 그러한 정보에 대한 약속된 기호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유니코드라고 할 수가 있구요. 이 캐릭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2바이트의 메모리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것은 문자열이죠. 문자열은 뭐예요? 문자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가, 나 라고 하는 두 글자의 이 문자를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고 하면 자, 캐릭터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2바이트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4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블린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도 있는데요. 이 블린 같은 경우는 이 1바이트만큼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구요. 이 블린으로 올 수 있는 값은 true와 false인데 이건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구요. 나중에 그 조건문을 살펴볼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렸는데요. 뭐 비트나 바이트가 무엇인지 또 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깊이는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